어떻게 그러고 올 생각을 했네. 뭐라고? 정교생 보는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. 이런 식으로 관심 받고 싶었어? 이수호가 옆에 있어주니까 뭐 없던 용기라도 생겼나 보네. 야, 강수진! 주경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 뭐라고? 너 말 다 했어? 내가 얘한테 왜 빌어야 하는데? 대수배 주경이 영상이랑 사진 퍼뜨리고 너잖아! 야, 어디가? 야, 어디가? 임주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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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? 무너진 건 뭐야. 임주경. 현미한테 먼저 사과하기 기다렸다고. 근데 너 이런 애였어? 어. 이런 애였더라고, 내가. 수아야! 수아야!